안녕하세요 구행이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방을 청소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오래 걸릴 것 같네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AAA 1초 1초 우유 1초 고춧가루 고춧가루 동글라이 저는 여행을 낼 수 있네요 눈으로 돌아가서 내가 hier고 뜨거워 뜨거워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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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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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아이들 방 청소가 끝났습니다. 아이들 방 총 청소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7분짜리 영상인 이유는 관리감기를 통해서 제가 청소하는 행집사가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청소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하는 방법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고 저도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공유하는 식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방법이 조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요즘에 제가 구독자가 안 늘어서 너무 힘들어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아악 뭐야 끝 안녕 아 시끄러워